안녕하세요. 오늘도 약기운 제대로 올려보자. 약방 공부입니다. 오늘은 너무 더워서 집에 있기 힘들더라고요. 어제 비가 와서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더워진 느낌이에요. 그래서 카페로 피신해서 공부했습니다. 시원한 에어컨 바람 덕분에 그래도 집중은 잘 되더라고요. 다들 더울 때 피신 어떻게 하시나요? 댓글 남겨주세요. 오늘도 약방 기록 완료입니다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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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it's like t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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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h yeah Ooh You feel that? Let me say it again Can you say it with me? One more time Ooh yeah Ooh yeah